자가워 너무 나 속이 시려 너무 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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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식, 먹어볼까요? 응 자, 일단 이거 지금 너무 야 너무 매워 영 at ㅠㅠ 큰일났다 큰일났다 마시겠다 매우도 이거 와사비에요 그래도 드셔야 돼요 민규다 민규다 민규야 더 먹어 민규 연기 어떡한데? 저 피트는 진짜 같기도 하고 민규 연기 잘해 어느 커트 먹었어요? 이게 연기 같아요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조시아 눈물 나 평상시에 저희 멤버들 중에 매운 거를 먹을 수 있는 멤버들이 많이 없어요 고추는 매운 고추가 맞아요 매워요? 바로 와요 고추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청양고추에요? 네 청양고추 celebrating 그러면 돼요 카레 없나? 해주тории 하... 오... 아... 그런데 오늘 아... εν ά Poke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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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음, 됐지? 점점 올라오지, 이제. 점점 올라오지, 이제. 이렇게 올라오지, 이제. 이렇게 올라오지, 이제. 너무 나은 것 같은데. 매운 때는 주먹밥을 하나 먹으시나요? 네. 주먹밥이? 네. 네. 주먹밥이? 주먹밥이? 매운맛이? 안 잡아줘. 그럼 이때. 주스 한번. 아, 이때. 콜피스 한번 먹어줘야 돼요. 콜피스를? 먹으면. 응. 콜피스가. 매운맛을. 안 잡아. 안 잡아. 너무 매워. 아, 왜? 일단은. 역기는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. 네, 역기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아. 안 더했다. 안 더했다. 너무 매운데, 이거? 와, 어떻게 땀을 저렇게 올리냐? 나도 매우, 매우긴 한데 땀이 어떻게 이 정도 올리지? 오우. 오우. 음. 음. 느낌이 맵다. 음. 약간 라면 스프만 같은 느낌이면서도 아니네. 촉 번지는 다르고, 촉 번지는 먹자마자 매운데 이거 점점 오진. 음. 점점 오진. 아, 나도 점점 땀이 나네. 뭔가 부르면 저게 한바퀴 돌고 오지 알겠어요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